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3면에서는 복권 수익 일부로 조성된 복권기금이 장애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 편의 개선 지원에 사용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 지원으로 2009년부터 진행된 서울시 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 사업은 대상 가구를 지난 2021년 100가구에서 지난해 302가구로 대폭 확대됐는데요. 지원 대상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5% 이하 가구입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장애인 가정에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거 편의 개선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신문 4면에서는 노년층이 일상생활 중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활용 교육과 상담 체험을 지원하는 공간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서울 디지털 동행플라자 서남센터가 개관했다는 소식인데요. 센터는 노년층이 일상생활 중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활용 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6개 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연중무유로 운영되며 노년층뿐만 아니라 디지털 관련 궁금증이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팔면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23 사회공원 백서를 발간했다는 소식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원 지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00대 기업은 381개, 35대 공기업은 117개 사회공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백서에서는 기업의 사회공원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한 소식도 기록돼 있습니다. 한편 한사협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회공원 현황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사회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면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11회 전국초중고 사랑의 열매 나눔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는 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눔을 주제로 글과 그림, 굿즈 디자인 3개 부분에서 227명이 수상했습니다. 모금회는 이번 공모전이 아동·청소년이 나눔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돼서 나눔 문화가 전국에 더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